한국국토정보공사 4개의 세부전공을 가진 학과로 성장했습니다 환경계획학과는 도시, 환경, 사회, 혁신, 모빌리티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실험하고 융합하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과 이를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8분의 교수진이 도시계획은 물론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아우르며 특정 학문의 경계에 갇혀 있지 않으며 학생들의 전공과 배경의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학문적 수월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이유는 선의의 경쟁, 공정한 기회,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도시와 지역 문제를 공간계획 및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자 그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공동체입니다 최근에는 도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심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빈민,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만드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재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현대에 들어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죠 도시내 주거 문제 그리고 저렴 주택 관련 연구부터 청년들의 일자리, 교통약자 모빌리티와 같이 다양한 도시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양쪽 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인 자료 분석 그리고 최근엔 빅데이터 분석 같이 트렌디한 방법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학 전공은 우리나라 최초로 교통학 커리큘럼을 만든 곳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통학의 기초 교과목인 교통계획, 교통공학, 물류체계를 이론부터 실제까지 깊이 있게 강의하는 동시에 교통과 관련된 인공지능의 기초 및 적용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교육하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과목도 개설하였습니다 저희 전공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혁신적 연구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수홍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통합안전기술 개발과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지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 평가 기술 개발과 자율차 교통사고 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으며 허성우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교통 물류 신기술의 물류 분야 활용에 따른 영향성 분석과 지하물류 도입 여건 분석 및 미래상 도출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사회 규범으로서 모든 학문 분야에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학 전공은 이 분야의 핵심 전공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을 통합적으로 학습하여 융복합적인 시선으로 해결 방안을 탐구합니다 이처럼 환경관리학 전공은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구환경의 안정과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모형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자료로 전직 온실가스 플럭스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당수가 자연과학 기반의 연구를 하지만 환경대학원에서는 경제사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탄소중립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이 연구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연구가 사회에 필요할까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파괴, 극빈과 기화, 불평등 심화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영역의 문제는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고 심각성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식별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입니다 SDG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완전 경쟁,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 편익으로 인해 발생되는 외부 효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의를 야기하는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데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교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개입으로 문제가 더 악화되는 정부 실패 사례도 빈번합니다 환경대학원의 도시사회 혁신 전공은 공공민간 협동 개발, 시민 참여와 갈등 관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창업, ESG, 리빙랩 등의 수업을 통해 우리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 즉 SDGs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테크 스타트업 지오딕트에서 일하고 있는 송민입니다 제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대학원은 그 특성상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만큼이나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인 환경대학원에서 다양성의 도시, 포용의 도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여러분의 꿈의 폭을 더욱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등 협업툴 잔디를 서비스하는 토스랩 대표이사 김대현입니다 환경대학원은 한마디로 견문을 넓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졸업하고 IT 회사의 대표가 된 것은 사실 다른 길 같지만 그 출발점은 환경대학원 내 교통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드론, 자율주행,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도 교통 전문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을 앵커링 삼아 학문적인 분야도 좋고 산업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34%, 민간 분야의 23% 정도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대학원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졸업생 임현지입니다 환경관리학 전공에서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배울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환경대학원에서의 학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시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환경대학원의 구성원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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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